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인종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인타운도 행동하기에 따라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연방수사국은 델라웨어 대학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증한 문서가 기밀문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했습니다. 로버트어 한인특별검사가 주도한 수사입니다. 2024년 대선 주자와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이든은 오늘 건강검진을 했고 플로리다와 버지니아 주지사는 각각 이민과 여성의 생리주기 영장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민자를 블루스테이트로 보내는 법안에 서명했고 글랜 용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경찰이 입수하는 걸 금지하려는 법안을 막았습니다. 조지아주 특별 대회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위증을 한 증인을 형사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뉴욕 시장이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시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베이징은 증거 없이 미국 풍선이 신장과 티벳 지역에서 날아다닌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 풍선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아주 선거 때부터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알려졌었던 풀튼 카운티 그쪽의 특별 대배심이 선거에 대해서 조사했었던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아주 일부만 발표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점검을 해서 한 9시 30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금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유엔 대사의 경우는 발표도 했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맨 앞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드리겠는데 특히 제일 앞에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부분은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큰 뉴스 가운데서 아 이건 한인타운도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맨 앞에 전해드리고요. 아마 이 뉴스를 들으시는 동안 한인타운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하면 그 무엇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전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타운에서 한인회가 됐던 무슨 청소년회관이 됐건 한미연합회가 됐건 많은 한인들을 도와주는 단체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 행정명령 안에서 무엇을 타운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특히 기금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점검을 해서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한인분들에게도 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복 그리고 니키 헤일리 약간 또 버지니아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전해드립니다. 인종평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행정명령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구태어 번역을 하자면 미래의 인종평등과 연방정부를 통한 커뮤니티 지원 한 줄로도 다 안 됩니다. 그 뒤로 조금 넘어가는데 그런 안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번영하기 어렵게 아주 처져 있는 시스템적인 장벽을 연방정부가 허물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종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한 큰 것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포함된 것이요. 2년 전에 처음으로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13985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소수 인종의 지지를 많이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함됐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무슨 흑인대학교요. 그리고 원주민 부족 소수 인종의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 또 일자리를 주는 것 주택기금 이런 것을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유명한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다. 벌써 그게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네요. 마리와나 소지로 연방정부의 법에 위배돼서 기소됐었던 적이 있는 사람 전과자였던 사람의 모든 전과를 사면해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법적인 인종 불평등이 있었다 해서 나온 처사죠. 왜냐하면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백인들은 체포되지도 않고 또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고 하는데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많이 그랬다 해서 했던 그게 바로 이제 행정명령이었는데 그때 인종평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법적인 평등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새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오늘 행정명령 발표한 것은 말하자면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취임 첫날에 썼던 행정명령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발표한 행정명령은 차별과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동안 견뎌오기는 했지만 많이 발전하지 않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동네에 들어가면 딱 그 동네에 들어가면 공기부터 달라지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말로 해주지 않지만 부의 상징인 동네 아닌 동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무슨 시정부 주정부 차원에 무엇도 있었겠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큰 기간 산업을 그릴 때에 어떠한 그쪽에는 조금 더 좋게 경제적인 발전이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는 가면 이거 자동차 고장 나겠는데 밑에 못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이 드는지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벽을 쳐놨다는 겁니다. 그 벽을 이제 허물어버리겠다. 엄청나게 높은 장벽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나라 미국 이렇게 훌륭한 연방정부가 그 장벽을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장벽을 없애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지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장벽으로 더 어려웠던 곳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 남은 2년 동안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이 조금 더 밖에 나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발전된 그런 도시에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접근. 이 부분은 이제 한인타원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에서도 뭔가를 연방정부 기금을 요청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언어 접근.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선거를 치를 때 한국어로도 설명서가 막 나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아마 실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신청하면 돈을 이만큼 더 받아서 한인타원에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행정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타원에 돈을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연방기관이 또 무언가 큰 일을 할 때 그 지역사회와 컨설팅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 지역사회에 뭐가 길이 넓혀지고 뭐가 하고 하는 자금 조달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냥 말로만의 컨설팅이 아니라 예산 제한과 규제. 규제는 그 커뮤니티에 나쁜 거죠. 좋은 커뮤니티에선 나쁜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발에 항상 따라다니는 음과 양 중에서 좋은 커뮤니티는 양만 가져가고 나쁜 커뮤니티는 음을 많이 가져가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규제를 하고 문화적인 기금기회 이 내용도 문화적인 기금기회라고 분명히 영어로 써 있는 것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인타운 아직 변변한 한국문화역사박물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행정명령 안에 문화적인 기금기회 지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관련자들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기반인 조직이 커뮤니티와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연방정부가 돕겠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시골 지역 돕겠다는 것 있고요. 또 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연관되는 것이 소수 인종의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여기 모두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게 우리와 해당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능력껏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금을 타운에 가져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회가 이 기회를 0 결과로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0까지 12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소수 인종에게 자신의 표받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니지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럴 때의 행정명령은 다른 때의 상징적인 행정명령보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같은 행정명령입니다. 미국인이 개인의 자유 또 존엄성 번영 커뮤니티 차원에 그런 것을 거부당하면 결국은 나라 전체가 처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곳을 이렇게 그동안 처졌고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넘지 못했던 커뮤니티의 장벽을 정부가 내려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긴 제목에 모였죠. 미래 인종 평등과 연방정부를 통한 커뮤니티 지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월터루이드 육군병원에서 건강검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재선에 출마하기 전에 하는 하나의 행위이죠.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 바빴다 해외를 많이 다녔다 등등의 이유로 공개적인 건강검진하지 않았었고 2021년도에는 아주 훌륭하다 하는 결과 내놨는데 오늘이 오후에 이제 결과를 내놓게 될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80세가 됐고 이미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고 만약에 재선돼서 그렇게 되면 82세의 대통령 재선이 시작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죠. 어제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를 의식해서 본인이 새로운 세대교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으로서도 또 공화 민주를 다 합쳐서라고 말하면서 75세 이상 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는요. 그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두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두 사람 다 나이로 인해서 이제 후보로 나가서 예비선거 캠페인을 할 때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스TV에 어제 출마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니키 헤일리가 박스앤프렌즈에 출연을 해서 이제 원래 박스앤프렌즈의 3명 진행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임 당시에는 엄청 친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거리 두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재선 대통령으로서의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 테스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과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뭐 이 정도 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되고 나서 숨진 미국의 대학생 워로 원비어의 어머니가 샌디 원비어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대통령 후보로서 공식 지지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만 움직인 게 아니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번에 왜 텍사스에서 뭔가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전세기로 마셔스 빈야드라는 아주 일자리도 없고 하는 곳에 사람들 보내고 해서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것도 보내면서 거기 일자리 많다고 거짓으로 당장 무슨 맥도널 같은 햄버거 주면서 그렇게 보냈다 해서 소송 걸려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들을 전부 블루스테이트로 진보적인 민주당주로 보내는 그 같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또 주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건 플로리다 주의 일이니까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을 잘 못하니까 우리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법적인 도전은 받을 겁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이민자를 무엇보다 정치적인 인질로 이용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주정부의 예산을 이거 다 돈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등등의 이유로 법적인 소송이 이어질 테고 그러나 또 플로리다의 법원의 구성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니까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버지니아의 글랜 용킨 주지사입니다. 역시 2024년도 선거에서도 2022년도에도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줬었던 낙태가 이슈가 될 겁니다. 그와 관련된 건데 이 글랜 용킨 주지사는 공화당 이지만 주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랍니다. 버지니아가. 버지니아가 이제 퍼플에서 약간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주잖아요. 그래서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어떤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을 했냐면 여성의 생리주기 데이터를 쫓는 법 집행을 할 때 여성의 생리주기를 쫓는 앱 같은 것 있잖아요. 여성들이 이제 휴대폰 같은 데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본인이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 것을 경찰이 압수할 수 있도록 못하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너무나도 사생활인 것이다. 건강 기록 사생활적인 것에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생활 건강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한 사람이 뭐 9명이든가요. 반 반 그 버지니아 주로 볼 때는 반 정도의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랜 용킨 주지사가 하원과 하원은 또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과 잘 협상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국은 막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인 건강 정보를 뭐 그렇게 여성의 생리주기까지 말이야 뭐 경찰이 다 뭐 그런 걸 들여다봐서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낙태를 금지하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돼서 낙태를 하고 나서 안 했다고 거짓말 치고 할 때 이걸 법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글랜 용킨 주지사도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임신 15주일. 현재는 버지니아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임신 27주까지는 낙태가 합법한데 낙태를 이제 합법화하고 싶지 않은 이게 이제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아주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주지사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앱을 통해서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이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의 어떤 의원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뭔가 예외를 둬야지 되지 극단 너무나 극단적이다. 임신 24주일까지는 허용을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태아가 기형일 수도 있고 기형일 때 태아가 태어나서 힘들 수도 있고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결정은 그 산모와 또 그 아버지에게도 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라는데 그 공화당 의원은 여자고요. 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낙태와 생리주기는 보수적인 주에서는 뭐 버지니아는 약간 걸쳐있지만 굉장히 논쟁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이 그 스포츠팀에 내가 소속돼서 열심히 뛰고 싶다 하는 그런 여학생들에게는 뭐 이제 차트 같은 거 쓰잖아요. 다 뭐 이렇게 쓰는데 기록을 쓰는데 거기에 생리주기도 쓰라고 돼 있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건 이제 버지니아주는 생리주기와 낙태 이것과 연관된 것이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생리주기와 성전환을 한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을 한 그런 고등학생이 여자 팀에서 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리주기를 쓰도록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요.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미국 사람들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1% 2%도 안 될지 모르죠. 더 큰 그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에 정치와 정치인이 집중하면 좋은데 서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하면서 사실은 공통 분모를 위한 일을 참 하기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너무 이게 혼돈되는 일입니다. 아직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발표를 하지 않아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중국과 미국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한 번쯤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마음가짐을 갖고 그 밖의 뉴스들을 들어두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혹시 잘못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구소련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었을 때요. 구소련이 처음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존 에프 케네디, 후르쉬초프 등등의 그 같은 위기가 혹시라도 올까 봐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요. 먼저 저는 오늘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신문의 사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조금 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주 나빴다가 이 풍선 이후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베이징은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10개의 풍선이 중국을 떠다닌다 하다가 신장 뭐 이렇게 딱 어떤 지역까지 티벳 뭐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마디로 이게 경고 시스템의 차이 갭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초강대국 간의 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푸트니크를 1950년대 이후라고 하니까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구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게 중국이 뭐 더 풍선 있는 풍선인데 왜 괜한 풍선을 하지?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이러지? 이런 상황에서 하면서 집중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치학적인 변화 당시에는 구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물론 한쪽에서는 또 구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구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이잖아요. 그래서 풍선 옛날 건데 하면서 거기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막연한 그 같은 대중들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시킨 전례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것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또 격추를 시켰고 F-22, F-16을 동원을 해서 해서 정찰과 정보 사이에 정찰은 스파잉한다는 것이고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 사이에 갭이 있지만 아무튼 미국은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1950년대식 경계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경계하고 행동하는 것은 경계해야지 된다. 이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하원에서도 중국을 막 이번 풍선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결의안이 419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어제 하원에서요. 어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민주당, 공화당 전부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두 개가 통과됐습니다. 하나는 공화당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를 했고 두 번째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두 개 다 중국 이거 미국 영토를 침공한 것은 주권 침해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지금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공화당의 비난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금방 그걸 격추시켜버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지금 처음에 2월 4일에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격추시킨 그 큰 첫 번째 것은 분명히 센서 등의 장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찰 풍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제도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정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미스터리. 다만 이게 뭐 외계에서 온 것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만 강하게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알지 못했었던 것이 몇 번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미국 당국도 중국의 스파이 풍선 프로그램을 1년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했다고 하는데 왜 레이더 시스템이 일찍 몰랐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미국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중국도 지금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냈는가. 정말 실수로 보낸 게 아니야. 해외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북미 항공방위사령관인 글랜 벤허크가 이제 발표한 이런 그 모든 것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야? 아니야.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아니야. 모든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벤허크 북미 항공방위사령관은 지난해에 초고음속과 잠수한 위험 등도 경고를 했었고 수평선 너머에 무슨 레이더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인공지능 사용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4개를 격추시켜서 하나는 정찰풍선이라고 딱 인정을 했고 나머지 3개는 뭐라고 이름 부를 수 없는 물체 업젝트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이 영공과 해상 정찰 능력도 리뷰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이거 제일 먼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서로 무슨 일인가가 있을 때 뭐 딱 격추시켜서 끝내버리고 전화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 첫 번째 거 격추하고 전화했더니 안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그러지 말고 미리 조금 통신을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 그럼 미국에서도 할 말이 있죠. 아니 기상관측용이라면 그 기상관측용으로 보냈다는 민간회사가 우리가 했어요 하고 손 들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미국과 그 구소련이 막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사태 때도 그랬고 이 위성 사태 때도 그랬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은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딱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런 일을 해야지 된다. 쓸데없이 1950년대처럼 긴장을 확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데 어제 상원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왜 그리고 더 빨리 격추시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해상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그것은 이제 직접 미국과 연관되는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빨티크 해안에서 의문의 폭발 같은 것이 일어났잖아요. 이 파이플라인에 송유관에 그러한 것들도 이게 이제는 해상 영공 육지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과거보다는 더 철저하게 뭔가를 서로 감시하고 기간산업 그거 바다의 기간산업이잖아요. 송유관도 그런 것을 해야지 되고 서로 일단 그 대화를 먼저 해야지 된다. 무조건 격추시키고 이러는 일 이전에 그러려면 대화 통로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같은 대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말에 이제 미넨에서 열리는 방위회담에서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만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어느 정도 해야지 긍정적으로 그래야지 스푸트니크가 등장하고 나서 미국과 구소련이 막 긴장했었던 그런 경쟁이 전쟁으로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지금 막아야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국과 워싱턴의 최고 지도부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선거철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고 싶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 인종에 대해서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는 행정명령의 서명도 하고 하는데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뭔가를 또 이제 바이든이 못하고 있다.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국제적으로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니까 지적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의 입지는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를 긴장을 부추기는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다른 신문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읽잖아요. 어떠한 리더보다는 일반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여론이라도 침착해야지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에서 좀 성격이 다르지만 여론에 힘을 입어서 중국이 말하는 과잉 대응 같은 것은 적어도 불필요한 서로의 막 충돌하고 충돌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시진핑이라고 하나 시진핑도 여론을 의식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 것 아니라고 하는데 특히나 통제된 보도만을 접한 중국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기상 그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왜 격주시켰어? 우리도 미국에 뭘 해야지 돼. 하면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나누어서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요. 다른 나라를 딱 들여다보는 것. 정찰에 있어서는요. 중국보다 훨씬 앞섭니다. 아무리 중국이 무슨 뭐 테크놀로지가 어떻고 5G 이런 얘기를 많이 들지만 딱 군사적으로 감시하거나 정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국이 더 좀 초조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워싱턴으로서는 항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게 우려되는 것처럼 중국의 대만이 우려되고 중국으로서는 아니 엊그제도 얘기를 하던데 미국에서 대만을 미국이 보호를 한단 말이야. 대만은 우리 거거든 바이든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거의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해서 민헨 안보 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왕위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긴장을 완화를 할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본인의 입장을 얼만큼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항상 외교적으로 회담을 할 때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독일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바이예른 호텔이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죠. 또 아주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쉽게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긴장이 조금 풀어지기를 세계에서는 희망을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세계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좀 가볍게 갔으면 그리고 카멜라이리스 부통령도 그곳에 참석하니까요. 미국은 항상 국내적인 문제가 있지만 국제적인 해외적인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내지는 경쟁이라고 해야지 대결이라고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너무 중요해서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강해지면 국내 문제가 다 뒤로 가버리고 이것만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아무튼 미국 밖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처리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세계의 중요한 신문들은 사설에서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리 났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 시장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재택근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더군다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것을 그동안 싫어했는데 재택근무를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있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무원이 부족해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졌는데 민간 분야는 다시 또 일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모자라서 사무실로 오는 것을 사무실로 가는 것을 저는 뭐 사무실로 사무실 밖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네요. 사무실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늘 그렇게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한 번 재택근무를 해본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이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도 그러면 내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되겠다 해서 융통성을 주면 이쪽도 옵션이 생기잖아요. 저쪽에 융통성을 주면 꼭 사람이 옷 입는 것이 불편해서 뭐 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피치 못할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신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어려서 가능하면 집이 또 머니까 시청과 그래서 뭐 그러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같은 옵션을 주면서 조종과 조율을 한다. 하이브리드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야 사람이 만약에 모자랐는데 꼭 누군가를 써야지 되면 봉급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공무원은 노조가 너무 강해서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새로 고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 같은 때 특히 뉴욕시가 유난히 민간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많습니다. 워낙에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런 곳에서 살고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그러려면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분들도 일반 한국분들이 버는 돈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고 은퇴했을 때의 연금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워낙에 봉급이 많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주 더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했는데 뉴욕은 역시 세계의 재정의 수도 맞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입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뉴욕은 뭐든지 하면 넘버원이잖아요. 무슨 재정 마켓도 그렇고 아니면 패션도 그렇고 문화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봉급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융통성이라도 줘야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뉴욕커들에게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뉴욕의 경제를 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는데 하루 종일 파자마만 입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호소한다고 될 일입니까 돈이 연관된 일인데요. 돈은 돈으로 해결을 해야죠. 호소할 일이 따로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뜻을 굽히는 쪽으로 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얘기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지아주의 특별 대배심이 여러 직업군에 있는 26명입니다. 만장일치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주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명이나 두 명이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 폴튼 카운티 가장 사람이 많고 유권자가 많은 그런 곳이죠. 폴튼 카운티 검사에게 그 사람들을 형사 기소해야지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이제 거의 따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풀 리포트는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공개된 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소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 특히 이제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 표만 더 만들어내세요. 11,780표 한 표 더 많은 그거를 찾아내면 내가 16개 다 갔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안 됩니다. 다른 주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까지 갈 것인가 그럼 만약에 기소를 기소라가 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얼마나 또 분노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가 그럼 형사기소된 사람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문제들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거기까지 계산을 할 게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뉴스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한 번에 전해드리기 힘든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 시간이 왔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신체검사 건강검진 기록은 아마 지금 나온 거 보면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무척 건강하더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까지 같이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연방수사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유니버시티 공개되고 계십니다. 이게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로버터 한인 특별검사가 기밀서류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제 수색을 했답니다. 1월달에 1월 말일부터였으니까 1월 말일이나 바로 2월 초부터 해서 그 많은 것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아직은 그 기밀서류가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스틸 검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몇 개의 상자를 수거를 해서 2월달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180박스나 갔다고 하니까 대학도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관이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받은 것이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또 대학교가 홍보를 해야지 되니까 실제보다 아주 막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홍보를 조금 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또 중요하게 중요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1850박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1850박스 전부를 본인이 뭐 부통령이던 시절에 상원의원이던 시절에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량이 많기는 많습니다. 엄청 그런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썼었던 많은 종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페이지 숫자를 조회해봐도 엄청나게 많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시엘로 비스타몰 텍사스 엘파소에 잘 그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또 어제 총격사건이 일어나서 3명 숨지고 3명 부상당했습니다. 4명 피해자 모두 남자고 2명은 중태랍니다. 용의자가 2명 다 체포됐는데 한 사람은 경비원과 비번 경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당연히 이것도 지금 동기는 수사 중인데 월마트 가까이에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 월마트가 있는데 그 월마트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23명이 숨진 2019년에 최악의 총격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제 그 총격사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월마트에도 서서 그 총격사건을 봤었는데 또 이런 걸 당해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런 총격사건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미국이 됐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저는 어제 막 날아다니는 꿈꿨어요. 기분 좋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